음악 제가 오래전에 뉴저지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한참 인도하다가 제가 묵었던 강사 숙소 호텔에 가까운 곳에 세탁소가 있어요 근처를 이렇게 자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한인 세탁소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환갑이 조금 넘어 보이는 한인 부부가 그렇게 조그마한 세탁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 고향은 경남 진해입니다 그 진해는 벚꽃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항제가 있지요 했더니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 오니까 고향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직 20년이 넘었는데 고향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세탁소 문을 닫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이 되면 그 벚꽃놀이 하던 고향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차를 타고 하다가 벚꽃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요 우시는 거예요 같은 한인 만나서 이런저런 고향 얘기하다 보니 그 눈물이 흐르는데 가슴이 잘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민 목회를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이민사례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참 그리운 곳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집회차 가기도 하고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고향교회입니다 바빠도 거기는 꼭 들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뼈가 거기서 굵어진 곳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그곳에 새벽재단을 나갔던 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목사로 바쳐진 아들이니 너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 돼 싫던 좋던 끌려가서 그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 어머니에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 기도하셨던 남신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그 고향교회 가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막 눈물이 쏟아져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일생에 한 세 번 올라갑니다 화려합니다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권세자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싫어하신 거예요 어디를 좋아하셨느냐 예수님은 갈릴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항상 목회를 하셨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갈릴리 맑은 샘 같은 곳 그것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오늘도 성경 본문 보니까 마가보문 16장 6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류를 보려고 막 여러 명이 달려갔는데 가보니 무덤 문은 열렸고 군병들은 없고 거기에 천사가 하나인데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살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 여러분 제자들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베드로는 베드로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이나 하고 도망쳤으니 그 자괴감 속에 고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찾아간다고 얘기하라 요한 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그 흥을 잇는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쓰겠다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하고 갈릴리는요 예루살렘하고 저 끝입니다 제 북단입니다 그 갈릴리에 가서 내가 만나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세 가지 갈릴리 바다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 같이 되면 우리 교단이 갈릴리 바다 같이 되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 바다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다는요 낮은 바다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갈릴리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갈릴리는 200여 개의 그 마을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상인들, 천민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 나라하고 접근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소외된 땅, 그들의 언어가 거칠어요 막 나오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여과되지 아니한 뭐 그냥 좀 에티켓이 있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거친 사투리로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련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천국의 기둥이 될 열두 제자를 거기서 세우셨다니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다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교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세상에 때 묻어서 교만하고 이중적인 심령 갖고 있고 세상 지식과 세상 권세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그 예루살렘 같은 심령 멀리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가슴을 안고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 소위다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심령 갈릴리바다 같은 곳 그곳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속에 중세 수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수도사가 와요 이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가 봐요 수도사가 왔는데 그들은 교만하게 보입니다 일단은 윗사람도 몰라보고 그냥 이 사람이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불렀어요 여보게 딱딱한 이 흙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물을 좀 부어봐 젊은 수도사가 물을 갖다 이렇게 딱딱한 돌에다가 돌 같은 그 흙이에요 흙은 흙인데 굳어있는 흙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그렇게 물이 섬여들지 않고 옆으로 쭉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노련한 수도사가 망치를 들고 그 흙을 팍 깹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박살이 나면서 막 깨어졌죠 부서진 그 흙 등에 다시 물을 부으라고 그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까 물이 그대로 섬여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니까 내 노련한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법칙이라 그러네 깨어지지 않아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도 어떤 꽃도 피우지 못해 내가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다네 그게 그 젊은 수도사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섬여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진 예배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딱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임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물과 같이 써며들 수 있는 상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 5월 9일에서 11일까지 우리 멕시코 칸쿤에서 해외 아닌 장로에 42회 총회가 열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60명이 가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 대원은 50명이었지만 60명이 가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모든 총대들이 아마 우리 총회 역사상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할 정도로 탐복을 했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성교사들에게 세계에서 각국에서 오는 성교사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할렐루야 찬양 성교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외는 한인 장로회가 세계 선교의 항공모함 그거는 이미 우리 교회가 선교의 항공모함을 선포하고 비전 7300을 얘기하는 걸 확장했을 따름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산업 자녀들 우리 교회 큰 부엉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으로 환영사를 하려고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있는 우리 성도 60명의 주님 제원교의 성도들이요 눈이 바짝 바짝 빛나는 거예요 모두가 손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자리에서 무슨 말을 말씀하실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솟구쳐요 지난 13년 동안 그 고난과 연단을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나요 원고가 보입니까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원고를 보지 않고 그대로 쫙 설명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감격이 북받쳤어요 더욱 겸손히 사랑하며 더욱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총회 둘째 날 아침입니다 두바이에서 온 신철범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아마 두바이 한인들은 올무수도 그쪽으로 다 몰려 천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두바이 한인들이 많지 못한데 최고로 큰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가 원래 작았대요 싸움 박지를 많이 하는 교회래요 목사님 많이 쫓아내는 교회 힘든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신철범 목사님 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파키스탄 단기 성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만나면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척축별을 다치는데요 여러 군데다가 쇠모스를 박아요 거기다가 전신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기적이다 의사들이 그럴 정도로 그런데 뼛 중에 하나만 척추뼛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서 그 하나가 꼭 걸어 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철범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희한하게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두바이로 와서 차례대로 초청한 사람이 아닌데 차례대로 차례대로 목사님이 누워 있는 몇 달 동안 선교사가 와서 다 그냥 설교를 하고 강단을 지켰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침상에 누워 있는 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신 목사 교회는 내 것이다 네가 애쓰고 날개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부흥시키는 것이다 너 지금 꼼짝없이 누워 있어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느냐 교회는 단임 목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부흥시키는 것이다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이야 신 목사님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교회는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 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그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종만 되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명령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기도하고 목회했더니 지금 천명 이상 모인 여러분 이민 목회에 여기 LA 천명하고 거기 천명은 또 다릅니다 거기 천명은 여기 만명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만명은 한국의 십만명 같은 곳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낮아진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오는 곳에는 부흥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를 건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비천하게 낮아져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고침받는 역사 불치병 난치병도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비하는 겁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가장 큰 은혜 주님이 찾아오시는 복 주님이 함께하는 복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바다는 맑은 바다였습니다 25년 전에 한국서 목회할 때 성지순례를 목사님들과 함께 원래 로마부터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동차 타고 시나이 반도를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지나는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 지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살았나 풀포기도 별로 없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나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시나이 반도보다는 좋을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네바다 사막이 시나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200만을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워 먹이시고 무리바반석에 물을 솟구시게 요하이레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가난한 땅이 그 사막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이 끝없이 달려가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면 모두가 다 목사님이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한 목사님이 갈릴리다 소리치는 게 호수를 처음 봤는지 갈릴리다 그 사막을 끝없이 달리다가 갈릴리 바다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모두 다 막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펼쳐지는데 이게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수인데 담수인데 그게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목사님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들어왔다 이래서 살려면 성지수련 가보니 가보니 거기는 어족이 풍부하고 고기들이 많고 투망을 던지는 어부들이 있고 거기에 만년설이 뒤덮인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요 날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0여 개의 산들에서 또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가 맑은 바다가 된 거예요 만년설 내려오는 그 물이 얼마나 맑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갈릴리 바다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바다 회개하고 청결한 심령 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셨느니라 클린업된 그리고 깨끗한 퓨리티한 맑은 심령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 5장 8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하면요 우리 심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두 번은 하루에 씻지 않습니까 씻고 나가고 저녁에 와서 씻고 우리 심령도 하루에 두 번은 씻어야 돼요 최소한도 나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나가시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 심령이 깨끗한 그곳에 그 심령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세상의 영광 전기 부기 영화 다 거기 따라옵니다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나머지 온갖 좋은 영광은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미국에 거부했던 락펠러가 끄적끄적 사인을 한 종이 하나 갖고 가면요 락펠러의 사인이면 은행에서 무상으로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고 몇 백만 불을 내준다고 그런 기록을 봤어요 피카소가 휴지에다가 끄적끄적거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한 장을 경매해 내놨는데 몇 년 전에 6천만 불에 팔렸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휴지조각 같은 더러운 죄인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회귀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 그게 예수님의 사인이 딱 거린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의 사인이 예수님의 인이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땅 한 덩어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죄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 같은 죄상입니다 할리데이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재수 직원이었대 윌슨이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나와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황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나왔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앵그가 그래서 제재수 옆에 다른 제재수를 세울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본이 없어요 그런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저것을 자동차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낍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가장 속상해하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만 여행하다가 자살하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복수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어졌어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미워할 때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회귀하고 용서하고 복수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용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줍니다 새로운 소원을 윌슨 너 실직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여행하는데 너 그게 호텔 많이 다녔지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호텔이 얼마나 있대요 마음에 드는 호텔은 너무 비싸요 그런데 또 산 호텔 들어가니까 너무 허저분하고 힘들어요 벼룩도 나오고 그래 너 싸고 좋은 호텔을 한번 지어보지 않겠니 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할리데인입니다 할리데인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맑은 심령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형통케 하시는 존깃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전 국토가 거의 다 사막입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부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는 공장이 아니라 농장입니다 그 농장에 가면요 대추, 야자, 무화과, 오렌지 주릉주릉 달려있는 옥토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갈릴리 바다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담소에서 물을 광개수로를 해가지고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이걸 다 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사회적으로 계속 내줄 뿐 아니라 그 물을 전부 다 퍼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옥토로 만드는 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헐몬 산에서 내려지는 큰 모든 눈녹은 물들이 갈릴리로 200여개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보일의 피를 통해 천혜를 줍니다 이 생수같은 성령의 은혜를 예배 시간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새벽 예배 은혜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검요 성령 대망의 주일 예배 구형 예배 여러분 그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꿀꺽꿀꺽 그냥 가다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는 주는 거예요 사회 바다는 그걸 받고는 내주는 데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보다 4배나 크지만은 사회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너무나 연분이 많아 플랑크톤도 살 수 없어요 죽은 바다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왜냐 받은 은혜를 내어주니까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신 피아노 잘 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은사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 너희가 무슨 봉사하는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적인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 산나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이 온갖 걸 주셨는데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퍼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갈릴리바다는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받아서 흘러내줍니다 끊임없이 내보내줍니다 세계 관광객이 찾는 곳이 바로 갈릴리바다입니다 여러분 주는 바다 살아있는 바다 같은 심령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꾸 이웃들이고 우리 교회가 나눠줘야 되고 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13개 연방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하고 가난한 나라 120개의 나라를 원조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세계 좋은 것이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호무역 장벽을 샀고 자기 나라를 위한 이기적인 나라가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은 온갖 청소년 문제 경제 문제 총기 사고 마약 사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며 테러의 위험을 감수하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계의 선교 1위국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쓰시도록 세워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범 6장 3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조국과 의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의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갈릴리 바다처럼 낮아진 심령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 주는 심령이 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존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갈릴리 바다처럼